중국어의 대화 중국어의 대화 중국어의 대화 중국어의 대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국어 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로 만난 중국인과 대화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초치지야면 초치지야면 초, 처음 찌, 차례 찐, 보다 면, 얼굴 붙여서 초치지야면 이렇게 말하면 처음 얼굴 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표현 나갑니다. 닌 요 밍피엔마 닌 요 밍피엔마 닌, 당신 요, 있다 밍피엔나 명함 마 의문조사인데요. 그래서, 닌 요 밍피엔마 이렇게 말하면, 당신 명함 있습니까? 라는 의문의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요, 쩌시 워더 밍피엔나 요, 쩌시 워더 밍피엔나 요, 쩌시 워더 밍피엔나 요, 쩌시 워더 밍피엔나 명함 붙여서 요, 쩌시 워더 밍피엔나 이렇게 말하면, 있어요.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오늘의 단어 나갑니다.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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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면 잔 면 요 요 명피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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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본 영상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오늘 표현 꼭 기억하시고, 비즈니스로 만난 중국인에게 쩌시 워더 밍피엔나 이렇게 먼저 명함을 건네보시면 좋겠죠? 명함